앞쪽에서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어딘가에 사람이 있을 것이요 견제해주면서 빗소리를 좀 이용하면서 고러면서 가주면서 계속 들어가주면서 뭐야 저거 돌이었잖아 다시 들어가주면서 계속 들어가주면서 안전한 자리 찾을때까지 들어가주고 자르면 잘 잡으면 되거든요 아 또가야돼 아 정말 그만가자 진짜 아 잠깐만 좀 망했는데 연막 하나밖에 없어? 자 이건 어쩔수 없이 자기장과 함께 돌아줘야될거 같은데 어 근데 자리 너만좋다 아 주변에 사람 있는지 보고 뭐야 아니 뭐하는데 견몽아 하하하하 견몽아 뭐하는데 아 나 진짜 오늘 왜이러지 아 총채전 남극이다 진짜 아 진짜 노답이네 오늘 왜이래 진짜 아니 왜 수레탄을 들고있어 아 미쳐버리겠네 오늘 진짜 아 완전 망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라고 이걸 아 뭐야 연막 연막 자식아 뭐야 아 사람인절라 아 여기 안에 사람있음 아 장난하냐 닦고 가야되는데 아이씨 망할 어디있지 아이씨 어딨는거야 아이씨 어딨는거야 저기있다 아이씨 엄마가 없는데 큰일났네 아 아 안돼 오우 나 쏘옴 나 쏘옴 아 아 개쌌다 아 오오우 추락사? 여기 한명있어요 이쪽에 한 명 어딨지? 하 이거 이겨도 별로인데 너무 추한데 한 명은 자기장 1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와 이거 이렇게 추하게 플레이하는데 2등이라고? 와 이거 아닌데 개추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슬탈 다 썼어 자기장 제발 자기장 내 쪽이어야 돼 붙어 붙어 일단 붙어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추한쏠큐치킨 뜯었습니다 아 춤 못췄다 춤췄어야 했는데 아니 이거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 기분 좋아했구나